오늘은 예배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의 마지막 카운트 제로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면 그것이 정말 이상할 정도로 우리에게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인데 참 역설적이게도 그 친숙하고 익숙한 단어가 정작 우리에게 누군가 부흥이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언가 부흥에 대한 느낌은 아는데 그 부흥을 잘 풀어서 설명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말문이 막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부흥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는 들었지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리고 부흥이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미처 해보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득 이 부흥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전, 국어사전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입력을 해보았더니 그 뜻을 검색했더니 세 가지의 사전적인 의미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전적인 의미였냐면 첫 번째는 어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거나 또는 그렇게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부흥의 의미였고 두 번째는 사물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지는 현상을 가리켜서 사전적 의미로 또한 부흥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세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굉장히 번성하고 뭔가 영화롭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가리켜서 사전적 의미로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세 가지 의미 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에 가장 가까운 의미는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인가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저는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생각하건대 아마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전적인 의미로 2번은요 부흥이라기보다는 성장에 더 가깝고 3번의 의미는 부흥이라기보다는 번영에 더 가깝죠 그래서 성장이나 번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2번과 3번의 의미가 유사하게 검색이 됩니다 자, 심정적으로는 1번 같아요 뭔가 세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고 또 그렇게 되는 현상 그게 부흥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부흥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은 알고 있지만 이제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흥의 의미는 굉장히 괴리가 있다는 것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의 의미가 1번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세퇴하였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인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말하여지는 것들은 보통은 성장과 번영을 바라보면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쉽게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부흥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는 일들도 종종 있다라는 거죠 물론 성장을 하는 것, 무언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부흥의 어떤 하나의 현상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부흥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사야 61장은요 제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 부흥에 대한 의미가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새롭게 되었던 본문입니다 이사야 61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부흥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사야 61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고 너무 가슴 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받을 그 때와 상황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발디디고 있는 때와 상황이 지금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흥과 구원의 그림이 지금 정작 자신이 발디디고 있는 현실과 시대의 상황과 비추어 보면 굉장히 어울리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함께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절 첫 번째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무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본 이상입니다 지금 이사야의 시대가 언제라고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 왕들의 어떤 시대였는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시대는 점점 영적으로 몰락해 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 이사야 시대의 마지막 왕,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좀 잘 아시죠? 그때는 잠깐 무언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히스기야 바로 다음 왕이었던 무나세 왕부터는 영적인 몰락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사야의 상황이 지금 남유다가 영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몰락해 가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부흥의 계획들을 알려주셨지만 너무도 대조적이고 너무도 극명하게도 그가 처해 있던 시대는 도저히 부흥을 꿈꿀 수 없고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건 상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부흥은 상황에 근거치 않은 것이고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부흥과 또 하나님의 회복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와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사야의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 말씀을 시대를 바라보며 그 말씀을 듣는다면 과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그 하나님의 바로 부흥에 대한 말씀은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고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부흥의 의미가 새롭게 정의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영적인 착각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의하고 있는 부흥의 의미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부흥의 의미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하방 잘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통틀어서 아하비라고 하면 정말 악한 왕이다라고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대 근동 역사에서 이 아하방은요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왕을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역사의 테두리 안에서는 아하방은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반역도 많았고 반란도 많았어요 나라가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런데 아하방 때 어떻게 되었냐면 그 모든 분란과 내란이 잠잠해졌어요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왕의 권한과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라는 시대의 기록이 있다는 거죠 안으로는 그래야 했고 바깥으로는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하베 시대는 굉장히 흥황하던 시대였고 속된 말로 잘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는 소위 말하는 부흥하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흥황하고 이전에 없었던 국가적인 발전을 경험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대를 가리켜서 단 한 번도 잘되던 시대였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시대는 온전히 오로지 폐역한 시대였어요 그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고 하나님 앞에 폐역한 시대였습니다 왜 그런가? 부흥의 기준이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건 잘되고 있는 상황과 국가가 흥황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부흥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길이 옳은 길인가 아니면 그른 길인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나라가 잘되고 아무리 그 나라가 안정되어 있어도 그 시대는 그저 폐역한 시대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두고 단 한 번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흥의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근거하여 그것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하여 부흥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절대로 상황에 종속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흥은 그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악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꿈꿀 수 있고 시대가 아무리 잘되고 있어도 깨어 이 시대가 악한 세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눈이 뜨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만큼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시대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부흥이 이마였다고 누가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부흥은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의 분별을 가지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 공동체의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오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1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형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감싸주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1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사회를 통해 환상 가운데 그 일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한참 동안 제 시선이 머물던 곳이 있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1절의 바로 앞부분인데요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제가 1절이 시작부분을 한참 동안 멈춰 읽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61장 전체에서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계획과 부흥이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 그 전제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니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이 61장에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있으니 주의 성령이 이사야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1절과 11절 사이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면서 꿈을 꾸는데 자칫 이 1절의 시작 주의 영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는 그 사실을 놓치게 되는 순간 부흥의 주도권을 다른 곳에 둔다라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흥의 마중물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실현되기 위한 가장 유일하고도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도전합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그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신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했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떠한 사명의 자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는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르심의 자리도 성령의 임재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발걸음이 시작됐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그 부르심의 자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는데 사명이 눈앞에 보이면 여러분 그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자기 충만의 자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은혜의 자리가 메말라 버려 있는데 부르심의 자리가 보여진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없이 섬기는 것 은혜가 고갈된 채 섬기는 것 내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어느새 뒤를 돌아보니 은혜의 자리는 없고 사명의 자리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주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늘대학부를 7월부터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부흥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흥의 마중물이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그 부흥의 우물을 길러내야 할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주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자리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 자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가 주저하지 않고 이 주일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내일부터 다시 영상으로 여러분을 마주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감사가 나왔냐면 아 그래도 한 번 설교하고 사이버 목사가 되는구나 여러분 저를 보지도 못하고 네 거의 메타버스 안에 들어있는 목사를 만날 뻔하셨잖아요 그래도 얼굴 한 번 이렇게 봤잖아요 그것마저도 감사하더라고요 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상황 때문에 이번에 우리는 이제 다시 각자의 예배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의 시간을 사수하십시오 주일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당분간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겠지만 여러분 그 자리여도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자리가 주의 영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된다면 여러분 각자의 자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부흥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꿈꾸고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흩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심란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기대를 어떻게 실현시키실 것인지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흥의 마중물로 사용하실지를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하나님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꾸는 우리 모든 하늘대학교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고 강도질과 약탈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고생한 대가를 성실히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들의 자손은 여러 나라에 알려지고 그들의 후손은 여러 민족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 자손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처음 부르심을 받고 마주했던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이 패혁한 현실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버린 시대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선지자의 탄식이 있었죠 힘을 가진 사람이 연약한 자를 억압했고 불이한 방법으로 권력을 주려했고 불을 축적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응이라는 건 바로 이런 시대의 상황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8절에서도 여러분 방금 읽으셨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고 강도질과 약탈을 미워한다 지금 그런 공의가 사라져버렸다는 거거든요 그 남유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부응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대라는 건 이미 최애국기의 율법을 받을 때부터 그 말씀은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지금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 내가 그대로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부응은 바로 행암의 회복이다라는 것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부응은 행암의 회복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암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부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부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플을 돌려보시면 개혁개정 기준으로 성경 66권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부응은 딱 한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이 몇 주 전에 말씀을 들었던 바로 하박국 3장에 나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개혁개정 성경에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바로 그 구절이 유일하게 성경에서 언급된 부응의 언급입니다 여기서 이 부응이 가장 언어에 가까운 의미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심플한 의미입니다 하는 겁니다 하는 것 To do 입니다 To do 그리고 사는 거예요 To live 하박국이 주여호와여 주는 이 수년 내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세요 살아주세요 라는 겁니다 하박국이 살았고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에 영적으로 암울했고 패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람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부응을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응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응은 바로 이 행암의 회복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부응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사회 속에서 교회가 왜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는가 여러 이유가 여러 분석이 있겠지만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직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바로 우리의 삶이 부재한 언어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공허한 영적인 언어들만이 남았고 그 언어를 증명하고 그 언어를 살아내는 삶의 언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아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가 왔고 알고 있었던 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았던 것이죠 왜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서의 일어난 그 영적인 사건을 평양 대부응이라고 우리는 왜 이야기합니까?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선교사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준 대로 회개하라고 했더니 회개를 했고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했더니 정말 들은 대로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건을 가리켜서 부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단 한 번도 그 1907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였기 때문에 대부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은 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대로 깨진 마음으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회복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부응이라고 이야기하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성경은 단 한 번도 그것을 부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발 디디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그 삶의 언어를 회복하고 있는 몸부림이 있으십니까? 백 마디의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언어보다 여러분 한 마디 삶으로 살아내는 그 언어가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부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수없이 많은 도전과 결단을 품고 가실 텐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디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흔적으로 새기며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부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응이라는 단어만큼 우리에게 실체는 사라지고 공허한 단어만 남는 그런 단어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응을 외치고 주장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응을 꿈꾸노라고 이야기하지만 부응이라는 말만 남고 부응을 살아가는 흔적이 전무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역설적이기도 우리는 다시 부응을 이야기합니다 때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응을 꿈꾸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부응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부응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부응을 그냥 우리끼리 너무 기분 좋아서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득 그런 무서운 마음들도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슨 부응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가 그 부응의 그림에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 그 부응의 자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는 전혀 다른 우리만의 부응을 꿈꾸고 그려왔던 것은 아닐까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익숙하고 정말로 당연한 듯해 보였던 이 부응이라는 단어를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가면서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정말 성경에 경험했던 그 부응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펼쳐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응을 꿈꾸십시오 정말 예고되지 않았지만 그 부응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우리는 흩어져야 됩니다 그 시점에 우리는 지금 흩어져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타이밍에 그 계획을 우리 가운데 펼치시기 위하여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응을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캠퍼스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오는데 그 부응을 경험하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흩으실 때 하나님 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응을 어떻게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흩으시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제가 꾸겠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의 전환과 이 시선의 전환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는 우리 각자가 부응의 심지가 되어 다시 예배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찬양 분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우리가 갈망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며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며 기도합니다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하여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서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 신을 예배 주 앞에 엎드려 평범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밖이 앞다 가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자리를 쌓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신을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는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하여 예배 나를 위하여 예배하니 위하여 예배하니 우리의 모든 뜻이 주의 뜻을 향한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가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성대합니다 성대합니다 영대합니다 전연비합니다 동전한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공전한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영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파티 합당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오 주님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 앞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내 모든 것 파티 내 모든 것 파티 합당한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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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든 뜻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전심으로도 주 앞에 내 모든 것 파티 내 모든 것 파티 우리 합당한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모든 것 파티 우리의 모든 것 파티 우리의 모든 것 파티 우리의 모든 것 파티 나의 모든 것 파티 우리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우리 원하네 이 시간 합심하여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의 부응은 그 근거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좌절과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위에 부응의 역사가 시작되기에 좌절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잘 되고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의 유혹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응은 말씀에 근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두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번의 주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을 때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지요다 오 하나님 하나님 이 국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실 때에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약속한 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놓아여 주옵소서 주님 성경으로 십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으로 개시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입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삶을 꾸는 하실 때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포로가 자육해되고 묶인 것이 자육해되는 것 하나님 그것은 주의 영이 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없는 예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는 부르심의 자리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노력이며 나의 섬김이며 나의 충만함인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마중물에 그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포로된 자가 자육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 줄로 믿사오니 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을 간구하며 제가 다시 한번 주여 한번을 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신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님 이는 내게 포로된 자유를 채용해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르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소서 도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온도한 하나님 은혜 없이 사명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온도한 부르심의 자리로 성령의 일제보다 엄두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길을 부르시지 않으니 은혜의 치만한 자리를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영호를 부어주옵소서 자절하고 낭만한 생일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었어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영호를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영호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몸을 읽다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해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해가 하나님의 뜻을 해가 하나님의 뜻을 해가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충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응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과연 그 부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늘 공동체 하나님의 부응을 꿈꾼다고 말할 때 과연 그 부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주의 일을 수년 내 부응하게 없어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는 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하나님 이 땅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흩어져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로 회복시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응을 꿈꾸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부응을 살아내는 사람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부응의 마중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 공동체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하나님 하나님의 부응을 오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념에 나아갈 때에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부응을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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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못할 수 잔을 때 내 주님의 은혜 하나 우리의 주님의 은혜 하나님 그림에 하나님 속이 가话 하나님 그림에 하나님 하나 둘 셋 내 마음 너무 멀게 내 마음 너무 멀게 우린 손에 들이만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모자라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크리스천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유혹을 뒤로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찾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는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과 시대를 바라보며 이 코로나라는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 우리의 뜻대로 감당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는 사명과 부르심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 주셔야 이것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온대에 임하여야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그 은혜와 그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지친 무릎을 일으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부른받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출입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서로가 서로의 예배 자리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하는 상황을 우리가 파주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우리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의 예배 자리가 부흥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우리 가운데에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예배하는 하늘대학부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예배 자리를 붙드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자리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치시고 결단케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